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용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목에도 썼지만 공부를 지속하는 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다 보면 그리고 지리응답 게시판이나 이런 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면 상담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올라오는 상담글은 대부분 공부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혹은 공부를 지속하는 힘이 부족해요. 이런 글이 많습니다. 혹은 요즘 제가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지난 시간 동안 뭘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글들을 가만히 보고 답변을 드리면서 진짜로 마음속으로 하고 싶었던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대부분 공부를 지속하는 힘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N수생이 좀 많아요. N수생이 좀 많습니다. 자 N수생이 많은 이유는 이거 봅시다. 공부를 지속하는 힘이 부족한 것은 어찌됐든 공부가 잘 안 되겠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공부가 잘 안 되는 것기 때문에 공부를 지속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 자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내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눈에 가시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공부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걸 좀 봅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N수를 선택할 때의 그 마음가짐을 좀 생각해 봅시다. 고3에서 재수를 하고 재수에서 3수를 하고 혹은 요즘 제가 이제 보면 20대 중반 친구들, 20대 후반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20대 중후반 친구들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마음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냥 갈대학이 없어서 하는 친구들이 있긴 했겠지만 대부분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기까지의 그 과정이 힘들었을 텐데 어떠한 계기인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만큼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저는 이 용기라는 걸 존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혹은 지금 제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 그냥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비율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한다는 건 결국은 내 삶을 발전시키고 내 지위를 올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나의 상황을 조금 더 높이고 싶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는 적을 겁니다. 특히 메가스터디에서 공부를 하거나 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나 독학 재수를 하면서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 입장에서는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힘 자체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27살에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던 그 스타트를 기억하셔야죠. 초심을 기억하라는 건 아닙니다. 초심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나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초심이고요. 저는 그 초심을 만들기 전에 단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선택할 때 우리가 가졌었던 생각은 결국은 용기입니다. 공부를 내가 시작하고자 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용기를 퇴색하게 하면 안 됩니다. 공부가 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공부가 하면 할수록 어렵고 성적을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해요. 단 그렇게 되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민했고 됐죠? 그렇게 치열하게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앤수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었던 그 여러분들의 용기가 퇴색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공부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속에서의 내적 울림이 있는 건데 저는 그 내적 울림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적 울림이 아니라 내가 이 힘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는 숱한 용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 용기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용기의 힘을 믿으시면 공부를 동력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힘드실 겁니다. 당연히 힘들죠. 왜 힘드냐면 공부가 힘든 건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앉아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공부하는 건 힘들지 않는데 생활이 힘든 거예요. N수는 생활이 힘든 것이지 그 생활, 단조로운 생활, 반복적인 생활, 됐죠? 그리고 남과 비교당하는 삶, 내가 비교하는 삶 등등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지 공부하는 건 힘들지 않을걸요? 실제로 공부할 때 인강 틀어놓고 인강을 보거나 공부하는 것 자체는 괜찮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나를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순간만큼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힘 자체 혹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가듭이 힘든 거지 공부하는 모습은 힘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공부하는 마음을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었던 초심이 아니라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었던 그 용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용기를 퇴색시키면 얼마나 삶이 안타깝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 또 볼까요? N수 말고 검정고시도 봅시다. 자, 보세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정고시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선택도 많겠죠. 그러면 제가 수업을 하면서 혹은 영상을 찍으면서 검정고시 학생들을 자주 언급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이들은 제도권 밖에서 자신들이 삶을 주체적으로 설정하고자 이 제도권을 거부하고 나온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용기라는 것들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죠. 이해되시죠? 저는 그 용기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정고시 친구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검정고시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면 주변과 대화할 사람이 없거나 적거나 알겠죠? 혹은 스스로 혼자 모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삶의 무게가 많죠. 그러면 그거를 풀기 위해서 많이들 실수하는 것들이 커뮤니티를 들어가거나 검정고시 학생들끼리 모이거나 오픈 채팅을 하거나 그러면 그들끼리 하고 있는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엄청난 결정을 했을 것인데 당연히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겠죠. 당연히 엄청난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갈등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용기가 있었을 것인데 이 용기를 퇴색시키는 행위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을 겁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었었던 그 마음을 퇴색시키는 삶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공부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용기가 없고 내 스스로인가 뭔가를 그 용기를 바탕으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공부를 하는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대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실제 내 공부에 대한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동력이 없이 열정이 없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메가스터디라는 좋은 회사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좋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열정을 태웠었던 열정을 일으켰던 불러일으켰던 여러분들 내면 속에 있는 그 가장 강력한 용기의 힘이 무엇인지를 고민 좀 해보십시오. 공부가 안 되면 그걸 떠올리십시오. 나를 아프게 했던 사건을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아프게 했던 사건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었었던 여러분들의 내적 울림을 기억하셔야지. 아시겠죠? 그러면 공부를 할 수 있는 힘 자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공부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 공부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과정은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용기를 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용기의 가치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용기의 가치를 토대로 내가 그 용기를 토대로 만들어내는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을 수험생활을 하면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 보셔야 되고 잘 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 삶, 나의 용기를 토대로 선택한 내 삶, 주체적인 내 삶이 실제로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습관을 통해서, 나의 공부를 통해서 좋게, 좋게, 좋게 풀려나가는 그 모습. 그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합시다. 됐죠? 여러분들의 용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